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요즘 30대 중반 여성분들의 고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살다 보니 금방 30대 중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만으로 35, 한국 나이로 36인 여자입니다. 나이를 먼저 밝히는 이유는 한국에서 여자 나이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36살까지 너무 금방 온 것 같아요. 취업하고 일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배우다 보니 20대 후반 첫 대리 승진할 때 오래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때는 대리가 뭐라도 된 것 마냥 회사의 충성심이 강했고 주위 결혼한 친구들이 일을 관두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 결혼을 미루고 머뭇거리다 헤어졌어. 그 이후 30대 초 중반에도 연애는 쉬지 않고 계속했는데 일, 회사보다는 결혼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갖고 연애를 해왔어. 한 분은 사귀면서 깊은 대화를 하고 보니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될 수 없는 기둥 같은 장남이었고 1, 200만 원 지원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의견을 좁히다가 어려워서 헤어졌어. 또 결혼 직전까지 갔던 다른 분은 결혼식 준비에 있어서 양가 부딪힘이 시작됐고 결국 부모님들끼리의 갈등이 심화되어 둘이 울며 불며 헤어졌어. 이렇게 결혼과 연을 맺지 못한 36살이 훅 되었어. 그래도 나이만 먹은 어른이고 싶지는 않아서 나이에 맞는 부하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 노력해왔어. 25살 취업 시절 빌라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2년 뒤 복층 오피스텔로 이사갔고 딱 30살에는 투룸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34살에는 온전히 내 능력으로 아파트 매매도 했어. 아직 미혼으로 연애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외모 관리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내 나이에 호감 가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강해지고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미안할 만큼 스스로 나이에 대한 초조함, 초라함도 생기고 결혼 가능성이 희박하다 생각하니 자꾸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다 보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고 돈을 모았는지 성취감이 후회로 바뀌고 함께하는 행복을 최고 가치로 두고 결혼 전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나를 성찰하고 있어.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다른 조건들이나 각자의 가정 내 문제들을 조율해가며 진행했어야 맞는 거겠지? 다음 결혼 준비에 대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소중한 인형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직면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겠지? 한편에 자기 고백적인 글이었는데요. 36살, 솔직히 결혼 시장에서 나이가 많기는 하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놓쳐버리면 이분처럼 일만 하다가 30대 중반 되는 게 금방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나 여자나 연애 자체를 길게, 깊이 있게 하지를 않잖아요. 연애하다가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안되겠다 싶으면 남자든 여자든 냉정하게 헤어지는 그런 시점이 한 30대 중반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그 30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헤어짐을 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많이 지치신 것 같고 36이 되어버리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에 있어서는, 재테크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고 빌라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넓혀오면서 아파트 매매까지 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고 여자분들이 나이만 들었지 그 나이에 대비하는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결혼 시장에서 더 외면받고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나이 든 거는 어차피 되돌릴 수는 없고 그 나이 또래에서 경쟁을 했을 때 그나마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살아온 걸 봤을 때는 성실하게 나이에 맞게 열심히 살아온 분 같다. 이런 인식이 들면 그래도 나이가 더 든 남자분들을 만났을 때는 결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렸을 때처럼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또 나를 좋아한다고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 자체가 급격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오히려 행동 반경을 넓히고 두루두루 폭넓게 찾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노출시키고 그러는 게 오히려 노력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기도 하고 좀 지금처럼 의기소침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소극적이 되면서 이 시기가 진짜 30대 후반 40살까지 확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마라톤으로 치면 제일 힘든 코스를 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30대 중반으로 완전히 넘어오신 여자분들 30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마지막 힘을 내서 최대한 행동 반경 넓혀보시고 소개팅도 받고 그냥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한 번 마지막까지 해보고 30대 후반까지도 진짜 안 되면 그때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포기하기에는 아깝고요. 오늘 임신해도 노산이다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임신 시도하고 시험과 시술하면서 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30대 중반이면 그나마 자연 임신 되거나 시술을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으면 포기하지는 말고 올해 내년까지 결혼을 무조건 한다. 근데도 이제 정말 안 되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마지막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에 결정사로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해봐야 된다. 난소 나이 측정도 해보고 초음파도 한 번 보고 해서 나의 어떤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그렇게 검사를 해보면 혹시 안 좋은 점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남자를 만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자가 나이 들수록 남자의 나이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지 말고 확실히 40대까지 열어둬야 그나마 이제 올해 내년 안에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이 남자 나이에 너무 이제 좁게 제한을 걸어두고 소개팅부터 남자 나이로 이제 먼저 커트하는 그런 분들은 결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분도 일에 진심이었고 이제 20대 후반에 대리를 달면서 그게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 시점에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지만 친구들 보니까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직은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남자친구 프로포즈를 거절했던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30대가 되어버리니까 30대 초반에 운 좋게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바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 30대 초반에 만난 남자랑 헤어져 버리면 바로 30대 중반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35살 찍는 게 남의 일이 아니고 금방 오고요. 제 주변에도 예를 들면 대기업에 동기끼리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귀다가 한 30살쯤 됐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죠. 그리고 둘 다 조건이 괜찮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여자는 지금 이 사연자랑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 대기업 와서 일하는 게 너무 좋고 커리어우먼 되고 싶고 경력 단절 되고 싶지도 않고 지금 결혼을 하는 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그 다음이 참 그런 게 그 여자분은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연애는 했는데 결혼까지 못 간 거죠. 그리고 원하던 대로 물론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 되긴 했지만 여자도 30대 초반,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일의 강도나 승진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와서는 30대 후반 돼서는 커리어우먼이 꿈이 아니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임원까지 가거나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일은 일대로 지쳤고 또 이제 외롭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그 30살에 헤어졌던 동기 남자분은 그 다음에 그냥 소개팅에서 여자를 만나서 바로 결혼을 했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무난하게. 그 남자분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가정적이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 이제 동기로서 봤을 때는 사내에서 뭔가 야망이 좀 없어 보이고 반대로 그 사내에서 워낙에 능력 있고 야망 있는 그런 이제 남자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그게 내 남자친구와 선배들이랑 비교가 되면서 남자친구가 좀 부족해 보였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최고의 남편감이었던 거죠. 20대에는 사실 여자가 남자보다 경력이 더 길거나 먼저 사회 진출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 중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20대 후반에서 30살 정도에 결혼하는 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일이나 경력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손해가 크다. 여기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쯤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게 너무 큰 손해로 다가오다. 그 시점에서 결혼을 안 해버리고 나이가 들면 직급이 오르면서 일에 있어서도 지쳐가고 또 여자랑 남자랑 체력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몸이 힘들고 지금 이 사연자처럼 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의 결혼의 시기가 일을 하는 시기보다 더 유효기간이 짧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애하고 결혼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일이 우선이고 결혼은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이가 들었을 때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결혼도 못해버리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남자분들은 노총각이 되어도 국제결혼 통해서 나이가 좀 어린 신부를 만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국제결혼 통해서 연안함을 만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한국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한국 남자들 중에서 내 또래에 건실한 사람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20대부터 생각하고 인생 플랜을, 로드맵을 좀 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